네, 맥스킹 청소기 사용 시간 고지해드릴게요.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물걸레 표준 모드 시 최장 약 91분 사용 가능합니다. 물걸레와 진공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터보 시 약 13분, 표준 시 약 22분이고요. 기본 진공 모드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터보는 약 14분, 표준은 약 35분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입니다. 이래서 프리미엄 청소기 나왔다 그러면 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가격대 어느 정도 상상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사양 대비 가격을 조금 꼼꼼하게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전걸레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특허 기술 적용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헤파 필터 아시죠? 여가율 테스트 99.9% 완료했는데 그 헤파 필터를 포함한 5단계 필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 스펙 너무 괜찮다. 가격이요? 자동 주문 전화 일시불 같이 이용하시면 3만 원의 즉시 할인 혜택 누려보셔서 최종 혜택가가 23만 9천 원, 이 정도로 프리미엄 사양 만나기 쉽지 않으실걸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이 가격 자체가 더욱 빛나게 느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맥스킹입니다. 청소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흡입률이잖아요. 그렇죠. 흡입하는 흠인데 이 힘은 또 사양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양은 담을 만큼 담았어요. 그래서 맥스로, 여기에 청소기에서는 킹으로. 그래서 맥스킹입니다. 디자인도 한번 쭉 펼세요. 여러분들이 레드인지 샴페인 골드인지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딱 그런 게 있어요. 청소기는 어디 저기 안 보이는 구석에 숨겨놓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디자인적으로 딱 보시면 자랑하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거치대도 저희가 챙겨드리기 때문에 멋스럽게 스탠딩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브러쉬도 다 여기에 거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왜 맥스킹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메인 브러쉬를 딱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은 청소를 하실 때 내가 물걸레와 진공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메인 브러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80회, 280회 여기 진공이 앞쪽에서 흡입이 돼요. 살짝 위로 올라와 보시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바닥 청소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보시면 이 융 브러쉬로 이게 지금 7000rpm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핸디 청소하실 때도 틈새 브러쉬와 솔 브러쉬 이 두 가지가 또 공존하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2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2만 원대로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한 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무려 8가지로 변형이 가능한데 핸디형 솔 브러쉬에 틈새 브러쉬에 핸디형 진공 바닥에 핸디형 물걸레 진공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연장간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장간 연결되어 있는 솔 브러쉬에 틈새, 진공, 물걸레까지 서서도 가능하고 앉아서 윙윙 손쉽게도 가능하고 8가지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더 만족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네, 맥스킹 청소기 사용 시간 고지해 드릴게요.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물걸레 표준 모드 시 최장 약 91분 사용 가능합니다. 물걸레와 진공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터보 시 약 13분, 표준 시 약 22분이고요. 기본 진공 모드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터보는 약 14분, 표준은 약 35분 사용 가능합니다. 아, 청소하시는 거 어떠세요? 전 제일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입니다. 이래서 프리미엄 청소기 나왔다 그러면 우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가격대 어느 정도 상상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사양 대비 가격을 조금 꼼꼼하게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전걸레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특허 기술 적용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헤파 필터 아시죠? 여가율 테스트 99.9% 완료했는데 그 헤파 필터를 포함한 5단계 필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 스펙 너무 괜찮다. 네. 가격이요. 자동주문전화 일시불 같이 이용하시면 3만 원에 즉시 할인 혜택 누려보셔서 좋네. 최종 혜택가가 24만 9천 원. 이 정도로 프리미엄 사양 만나기 쉽지 않으실걸요? 고객님, 이 가격 자체가 더욱 빛나게 느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맥스킹입니다. 청소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흡입률이잖아요. 그렇죠. 흡입하는 흠인데 이 힘은 또 사양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양은 담을 만큼은 담았어요. 그래서 맥스로, 여기에 청소기에서는 킹으로. 그래서 맥스킹입니다. 디자인도 한번 쭉 펴주세요. 여러분들이 레드인지 샴페인 골드인지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딱 그런게 있어요. 청소기는 어디 저기 안보이는 구석에 숨겨놓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디자인적으로 딱 보시면 자랑하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치대도 저희가 챙겨드리기 때문에 멋스럽게 스탠딩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브러쉬도 다 여기에 거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왜 맥스킹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브러쉬를 딱 메인 브러쉬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은 청소를 하실 때 내가 물걸레와 진공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메인 브러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80회, 280회 여기 진공이 앞쪽에서 흡입이 돼요. 살짝 위로 올라와 보시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바닥 청소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보시면 이 융 브러쉬로 이게 지금 7000rpm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핸디 청소하실 때도 틈새 브러쉬와 솔 브러쉬 이 두 가지가 또 공존하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좋으실 겁니다. 근데 한 달에 2만원대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2만원대로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한 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무려 8가지로 변형이 가능한데 핸디형 솔 브러쉬에 틈새 브러쉬에 핸디형 진공 바닥에 핸디형 물걸레 진공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연장간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장간 연결되어 있는 솔 브러쉬에 틈새, 진공, 물걸레까지 서서도 가능하고 앉아서 윙윙 손쉽게도 가능하고 8가지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더 만족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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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